안녕하세요. 이거는 선인장이에요. 이거에 제가 깜짝 놀라서요. 또 저렇게 이렇게 한몫되어서 길러진 이렇게 큰 선인장. 그러니까 직접 제 눈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꽃이 많아요. 선인장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백소정이라는 걸 일전에 제가 집에 있는 거 한번 올렸었는데 이거는 화은옥이에요. 그러니까 이 화은옥을 화은옥 이거를 선인장을 쇼기에다가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. 화은옥 기둥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기는 해요. 많이 졌네요. 많이 꽃이 졌는데도 저렇게 많이 달려있어요.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도 선인장을 한번 이렇게 접목시킨다 그러나 자르고 그 위에다가 다른 걸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여러 종류를 만들어보면은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이거는 신백단이라는 선인장이네요. 이쪽에는 계속 선인장만 쭉 있어요. 이상입니다.